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팩스 입니다 2인용 추상 전략 게임이구요 팩스와 같이 한턴씩 진행하면서 자신의 색깔을 한줄로 연결하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팩스는 바깥쪽 다각형으로 되어 있구요 안쪽에는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여러개의 문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은편 쪽에 같은 색깔이 표시되어 있구요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연결되도록 하면 되구요 파란색인 플레이어는 연결을 시켜서 파란색으로 연결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은 오각형 인데요 어 이 옆에 어 붙어있는 도형들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어 일반 전에 설명해 드렸던 헥스 처럼 육각형 모양으로 일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모양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개의 면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좀 색다른 느낌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플레이 방법은 가위바위버에서 이긴 플레이어가 아무 곳에나 자신의 말을 놓던지 아니면 색칠을 하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플레이어는 빨간색으로 한 칸 칠하면 되겠구요 파란색 플레이어는 파란색으로 한 칸 칠하면 되겠습니다 어디든 상관없구요 꼭 연결해서 칠할 편은 없구요 자 상대방이 갈 수 있는 길을 막으면서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길을 연결하면서 색칠을 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빨간색이나 파란색 두 플레이어 중에 한 플레이어라도 먼저 연결을 시키면 그 플레이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양쪽 끝을 연결하는 이외의 게임이 많이 있는데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헥스가 있습니다 헥스 마찬가지로 파란색은 파란색까지 빨간색은 빨간색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는데 헥스 같은 경우는 이 벌집 모양처럼 육각형 모양으로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각형과 붙어있는 여섯 개의 면을 이어서 연결시켜 가는 거지만 이 헥스 같은 경우는 모양이 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 갈지를 모른다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하게 한 턴씩 한 턴씩 하는데 막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다른 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헥스에 이어서 자 이렇게 반대편을 연결하는 게임 중에 트윅스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아주 유명한 게임이구요 자 이렇게 점과 점 사이를 대각선으로 연결해 가면서 가로나 세로로 먼저 연결하면 승리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트윅스트와 같은 위에 게임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헥스, 트윅스트 뭐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점만 딱 찍고 나서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나 세로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면서 이어가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헥스 좀 더 설명해 드렸던 거구요 자 그 다음에 더 게임 Y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육각형 모양이구요 크게 삼각형 모양입니다 좀 특이하게 이것은 세 방향을 모두 연결을 시켜야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세 방향을 모두 연결하면 그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좀 특이한 헥스형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콘헥스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자 좀 특이하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커다란 사각형 안쪽에 동그라미와 그 안쪽에 여러 가지 칸막이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요 어 좀 특이하게 이 동그라미를 체크를 하게 되면요 이 면, 둘레, 동그라미가 절반 정도 체크가 되면 그 면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을 색칠해 가면서 가로나 세로로 자신의 색깔을 연결시켜 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면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 동그라미를 차지해서 절반 이상 차지를 하게 되면 그 면을 차지하게 되는 좀 색다른 유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헥스라고 하는 이 게임도 헥스리의 게임입니다 자 이인용 추상 전략 게임 팩스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헥스와 같이 굉장히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까요 이렇게 인쇄하셔서 재미있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시트 필요하신 분은 매일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용 추상 전략 게임 팩스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